오늘 아침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추위입니다. 올깔 최저기온을 하루 만에 다시 경신했는데요. 오늘 낮에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여전히 춥겠습니다. 서울 6도, 대구 10도 등 평년보다 3, 4도가량 낮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. 충청과 호남 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구름량이 줄겠고 오늘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6도, 청주 7도, 강릉 9도, 대구 10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군산 8도, 안동 7도, 창원 12도로 예상됩니다.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